아 렉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있는 거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어우 렉 봐봐 렉이 있는 거 아니면 느린 거야 게임 자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만이 렉이 거니라는 먹자 렉이 거니라는 걸까요? 렉이 거니라는 걸까요? 렉이 거니라는 걸까요? 렉이 거니라는 걸까요? 아 렉 있는거네 확실히 느리네요 포즈에서는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드라군으로 가는게 좋으려나? 질럿으로 가는게 좋으려나? 랠리 포인트는 나중에 찍고 게이트웨이를 많이 올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포즈 건물 질럿 초반에 빨리 찍어놔야되겠네 상대가 초반럿이 올 수도 있거든요 드라군을 마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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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투리! 투리! 마감고스! 우리 편은 질러 뽑고있고 3토스구나 3토스가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은데 공격 한번 가볼까요 센터쪽에 포토 깔아놨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질러시 워낙 빨라서 안좋을수도 있어요 200 다찍었네요 초반에 깡패 질러서는 쭉쭉 밀어줘야지 12시쪽이 테란인가 본데 이러면서 아비터도 활용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밤은 드라군 질러 드라군 섞어서 좋아 밀수 있어 광패 질러 가자 포스가 좋긴 좋아요 확실히 그냥 소환만 시켜놓으면 알아서 지워지니까 그게 진짜 좋지 테란이 초반에 안좋은 것 같아 슛업 해주고 테마카 빨리 완성되라 테마카 하나 더 올렸어요 네 왜냐면은 업그레이드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오케이 12시 끝나고 한시도 끝내버리자 아 밑에 트리버널도 빨리 지워줘야돼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나한테 공격온다 어 마린 많은데 별로 없네요 상대는 3테란이였어? 아니 2테란은 1토스였어? 11시 밀어야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라라씨 밀러가자 막기 힘들거에요 이거 다크 쏘는 소리까지 들리는 상대가 다크로 뽑은거 네, 보니까 다크 여기서 썰고 있어요 아, 밀어버려 돈무한, 돈무한에서는 토스가 엄청 좋은데 초반에는 확실히 토스가 좋다니깐요 유닛이 세니까 초반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테란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될 거나, 초반은 와아 깡패다, 깡패 토스병력들 토스 어디다 건물 지어놨어? 왜 안나가? 건물이 아직 하나 뭐 어디다 지었나 봐요, 지금 숨겨서 지은 것 같아요 아, 셋이 조개다 지었구나, 오오오 와, 넥서스가 왜 이렇게 파기가 안 되는 거야 오오오오 율앞 우왈 volt 긍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야 이거 아 흰둥이 갑자기 배신 때리냐 어이없는 친구네 갑자기 배신을 때리네 뭐야 중앙대 배신이야? 아 뭐 죄다 배신이야 뭐야 둘이는 동맹입니까? 아니죠? 다 배신 된거죠 지금 흰둥이가 먼저 시작했어 이거 게임이 재밌어졌는데? 흰둥이는 비전도 안 꺼나가지고 다크가 다 보여요 그 와중에 연두 안 나가는거 봐 와 연두 뭘 살려 살리기는 여기에 팀은 없어 다 적군이야 죄다 적이야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상대 1,1,1억 제가 2,2,2억 주황색은 몇 업이지? 주황색은 다 다크인가봐요 다Im 이러다 연두가 이긴다니까 나중에 옥저버 어디 있어요? 옥저버 나온거 맞아? 아 나왔구나 주황색도 업그레이드 꾸준히 잘했네 투투투업이네 투투투업 정말 똑같네요 흰둥이 나갔어 먼저 배신한 흰둥이 먼저 나갔고요 연도 빨리 미리 쳐놔야 돼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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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 꽉 차가지고 할 수 있는게 딱지 않네 아비토랑 같이 싸우자 어쩌고 일로와 이러면 연두가 살아나는데 투리버스 까먹었어 보내 놓은거 역시 아비토가 좋고 리콜 좀 한번 해야되겠어 나갔다 아비토랑 같이 안됐어 리콜이 시끄러워 뭘 오지마 이제 일대일인데 자 타지역 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딘가 또 쥐새끼처럼 빠져나가가지고 뭘 지울 수가 있어요 어디 안 지었네 페트롤 시켜놔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인거 같네요 보니까 빨리 나가요 빨리 빨리 아 또 호록 꽂고 있네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또 못 빠져나가게 여기 길막하고 있어 아비토로 가리고 빠져나갈 곳을 아예 틀어막아버려야 되겠어 요건 이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연두 근데 근성 엄청나네 나갈 생각을 안하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도망갈 생각도 하지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말고 이제 나가시죠 나갈 때 된거 같은데 이제 나갔다 설마 드랍? 와아 심각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드랍까지 그냥 그냥 곱게 나가지 대단하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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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ed to get down